하나님께서는 천지마무를 창조하신 후에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선포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다 말씀하십니다 이 좋다 라는 단어가 시브리어로는 터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도 순서가 좀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터브라는 단어 페이지 없나요? 예 죄송합니다 터브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좋다 라고 번역되었는데 특히 창세계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계만 31번 등장하고 창세계 1장 하나님의 창조기사에만 7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good이라고도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좋다 라고만 단순하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선과 악에서의 good, evil에서의 good 이런 의미도 아닌 것 같고요 마음에 들다, 마음이 즐거워진다, 딱 들어맞는다 그런 의미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보시고 딱 좋다 모든 것이 밸런스가 딱 들어맞고 이사일 제자리에 딱 제대로 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저 같으면 아름답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 같으면 그렇게 아마 번역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터브라는 단어 생각할 때 저는 그런 제 기억이 연상이 되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창 대학 다닐 때 그림 그리는 친구와 방학 때만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그 친구 자취방에서 같이 뒹굴뒹굴하면서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랑 같이 자취방에 뒹굴뒹굴하면서 옆에 친구는 벽에 걸려져 있는 자기의 수많은 작품들이라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같이 뒹굴뒹굴하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저쪽에 가서 물감을 이렇게 막 해서 노란색 물감을 만들더니 붓을 찍어가지고 자기 그림 한참 쳐다보고 있던 그 그림의 한쪽 구석에 이렇게 노란 물감을 푹 찍는 거예요 붓 한 번만 이렇게 탁 찍었는데 그리고 또 뒤로 몇 걸음 물러가서 한참 자기 그림 보더니 됐다 그러더라고요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그거 왜 찍는 거야? 물어봤어요 그거 지금 뭐가 달라지나? 저 애들이 보기엔 똑같으니까 왜 찍는 거야? 물어봤더니 보기 좋잖아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제 아내 만나고 그림 그리는 작업들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추상화라는 게요 밸런스를 만드는 거더라고요 색깔과 형태 밸런스들 이쪽에 노란색이 있으면 이쪽에도 좀 노란색 비슷한 것이 있어야 그게 무게감이 맞고 이쪽에 뾰족한 것이 있으면 이쪽에 좀 둥근스러운 것이 있어야 형태 밸런스가 맞나요 기본적으로 밸런스를 색과 형태와 구도로 맞추는 그게 추상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 보고서 화가 본인이 아이 됐다 좋다 딱 들어맞는다 밸런스가 맞았다 아름답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서 그 안에는 분명히 우리들 같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불안전하고 죄의 가능성 있는 그런 피조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다, 굿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에는 아마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자리에 정확하게 딱 들어맞게 밸런스가 맞았다 라고 말이죠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었으면서 특히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다, 좋다 라고 일곱 번이나 연달아 말씀하신 가운데 특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좋지 못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 있었다고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못했다 터브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독처한다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퍼렛되어 있다는 얘기고 세상 모든 만물들이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 살아가고 있는데 유독 인류만, 인간만 이렇게 짝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그것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이것은 좋지 못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우리가 너무 쉽게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사랑의 연합체입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 대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일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일신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연합의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당연히 그런 공동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남은 자와 여자로서 하나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밸런스가 맞는 것 모든 것이 제자리에 딱 들어 맞는 것 그런 것이 되는 것일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남자와 여자 짝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혹시 이런 얘기로 상처받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연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커다란 줄기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죄된 것도 아니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도들도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창조의 원리, 구원의 원리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일 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그리고 더 앞으로 펼쳐질 구원의 원리에 따라서 이 창조의 이야기 가운데 하와가 돕는 배필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의 하반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파워포인트 있던가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I will make him a helper suitable for him 돕는 배필, 영어로 helper suitable 이것이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하자면 의도입니다 이것이 하와의 role, 역할입니다 이 창조 세계에 있어서의 역할인 겁니다 영어로 이렇게 helper suitable이라고 번역되었는데 helper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시부리어 원문이 에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부부교실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로 생각됩니다 에젤 사전에 보면 이 에젤이라는 단어가 helper라는 단어외에도 sucker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sucker라는 단어는 저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사전 찾아보니까 원조해주다 구조해주다 이런 단어예요 전쟁을 나가서 어떤 군대가 막 위기에 빠져있을 때 그 군대를 지원해주고 그래서 그 군대를 원조해주고 구출해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흔히 시편 같은 데서 이 단어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문맥에서 많이 쓰여집니다 시편, 20편, 1절, 2절 말씀에도 끝부분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라고 했는데 여기에 에젤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돕는 거기에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흔히 우리가 돕는 베필이라고 하면 남자가 좀 이렇게 메인 캐릭터고 거기에 좀 서브 캐릭터로서 혹은 어시스턴트 같은 역할로서 조금 더 이렇게 열등한 역할로서 들러리 같은 역할 그런 것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성경이 의도하는 의미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담 혼자서는 동무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신적인 소명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해서 이 온 땅을 다스리라는 그런 명령을 아담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담을 돕고 지원하고 함께 그 소명을 읽어가는 서로에 대한 선물로서 서로 함께 있어야만 남성과 여성이 인류 가운데 함께 있어야만 안전해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하는 말로 노총각 노총각 때 구제해줬어요 제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의 단어의 의미 가운데 그런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구제해 주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분은 어느 한쪽이 우위에 있고 어느 한쪽이 열등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 함께 있어야만 완성이 되는 그림이 들어 맞는 함께 있어야만 아름다운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동등하고 평등하고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반영하는 그런 존재로 애초부터 지휘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의 우리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지만 이 얘기가 처음 쓰여진 이것이 아마도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썼다면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 일입니다 그 당시 이 얘기가 얼마나 충격적으로 급진적으로 들렸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에게서는 페미니즘이라든지 뭐 폴리티컬 코렉트네스라든지 이런 얘기들 자연스럽게 들리지만 굉장히 최근의 일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에서 여성이 선거권을 가지게 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도 찾아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2015년입니다 2014년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들은 정치에 자신의 한 표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 카운트 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도 찾아보니까요 캐나다에서 여성이 선거권을 참정권을 가지게 된 것이 불과 100년 전입니다 1918년이 되어서야 30세 이상의 여성들에게만 선거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도 10년이 지난 1928년에 굉장히 황당한 그런 판결이 하나 나오는데 상원의원이 되는 자격요건을 정부에서 법으로 이렇게 쓰면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써놓고서 여성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1928년에 대법원에 이렇게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회 분위기가 극히 최근까지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생각해보면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대부들이 국사를 논하고 왕과 신하들이 막 국사를 논하는데 여성이 거기에 껴서 같이 국사를 논한다는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 근대, 중세 다 그랬습니다 한 번만 더 거슬러 올라와서 고대시대는 어땠겠습니까? 여성은 사람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세상이었을 겁니다 고대 사회로 가면 갈수록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기 이전의 세상들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그 세상은 순전히 폭력적인 세상입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물리적인 힘이 폭력적인 힘이 없는 이들은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세의 이 시대 때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있었겠습니까? 공정하게 재판하는 재판장이 있었겠습니까? 어느 여성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성희롱을 당하고 성폭력을 당한다고 해서 어디 가서 그것을 하소연할 수 있었겠습니까? 집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때린다고 해서 심지어는 아내를 어디다 팔아먹는다고 해서 그것을 어디다 하소연을 할 수 있고 어디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요즘 우리 성경 통독하면서 야곱에 결혼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야곱이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는데 그 중에 아내들이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 주면서 자기의 몸종, 여종과 남편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그냥 자기의 아이로 카운트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그냥 애 낳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하나 인격체로 여겨지지 않았던 겁니다 물리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그저 힘센 남자들의 소유물이고 재산이고 자녀 생산의 도구고 쾌락의 대상일 뿐입니다 너무 끔찍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고른드 전서 14장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야기하는 것도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당시 사회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그렇게 죄된 문화를 완전히 고부하고 그냥 우리끼리 담쌓고 세상과 담쌓고 살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그런 죄된 문화를 일시의 폭력적으로 혁명적으로 뒤엎지도 말고 그 죄된 문화의 한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여성 리더들을 세우고 그들을 다른 교회에 천거하고 그들을 동등한 동역자로 이기면서 함께 사역해갔던 것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 놀랍도록 급진적인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하와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성경은 모세의 입을 빌어서 그 폭력적인 고대사회 한복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은 결코 남성의 소유물이 아니다 여성은 결코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들이 아니다 남성과 여성은 모두 함께 하나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작품들이다 존귀한 존재들이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와를 돕는 베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베필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도요 시브로는 네게드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이 번역가들이 굉장히 고심했을 것 같아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저는 저렇게 before, opposite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성경에 이 네게드라는 단어가 136회 사용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번역된 것이 before라는 영어 단어로 60회 번역됐고 그 다음 많이 번역된 것이 opposite 16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맞은편에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패랄렐, 평행되는, 서로 대조되는, 서로 반대되는 그런 헬퍼라는 이야기입니다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반대되는, 서로 대조되는 그런 존재들이 하나 된 것이 결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관입니다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남녀간의 결합이 아니라 투어덜치간의 결합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결혼관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하나에게서 창조하시면서 아단과 하와처럼 서로 반대되는 두 존재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부부는 서로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역할도 다르고 서로 좀 기질도 조금 다르고 그래서 그렇게 서로 대조됨으로써 오히려 하나 될 수 있는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완벽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동성커플들이 요구하는 바들도 물론 이해가 되죠 그들은 우리들 난잡한 성생활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합당한 다른 시민들과 똑같은 경제생활을 하고 싶고 집 살 때 똑같이 다른 커플들처럼 대출받고 싶습니다 얘기하지만 그것은 정부에서 얼마든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최소한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이 동성커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부로 선언하노라 라는 말은 양심적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잘 표현하는 것이 우리나라 태극기에 나와 있는 태극 문양이라고 생각해요 태극은 음과 양의 결합을 나타내는 문양입니다 여기서부터 마음물이 생성된다는 사상이 태극 사상이죠 서로의 부족한 것을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우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부족한 부분 상대방이 채워주고 상대방이 부족한 부분 내가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돕는 배필로써 완전한 우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동성에 대해서 성경 공부 한 두 달 동안 이렇게 한 적이 있었잖아요 벌써 몇 년 됐었죠 그때 동성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 뒤져보면서 이 구절들 이렇게 공부하면서 성경적인 결혼관이 이런 것이 없구나 부부관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없구나 생각하고 꼭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하와라는 단어가 한 네 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신약성경에서는 하와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즉 교회의 상징으로서 등장하곤 합니다 고린도구서 11장 2절 3절은 사도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사도바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바를 자신의 역할이 정결한 처녀인 교회를 그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중매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고 역할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치 뱀이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사탄이 정결한 처녀인 교회 너희들을 미혹하여서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될까 두렵다 라고 교회를 하와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로 설명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와의 역할 돕는 베필의 역할 그런 것으로 상징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 결혼식 때 굉장히 자주 듣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라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느라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의 그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큰 비밀이다 구원의 비밀이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한 몸 되어서 하나의 연합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는 그렇게 연합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들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하와의 어떤 완결판일지도 모릅니다 하와가 교회의 상징으로 바라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베필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구원하고 완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맡은 이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사도바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하나된 사랑의 연합체로서 우리는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시고 완성시키기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계획에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여러 번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몸이 되도록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체를 이루도록 예정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고 그분의 돕는 베필로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내 살 중에 살이다 내 뼈와 똑같은 뼈다 내 살과 똑같은 살이다 라고 사랑의 찬가를 불렀던 것처럼 주님께서 제림하신 이후에 우리를 보시고서 이들은 정말로 내 뼈와 같은 뼈여 내 살과 같은 살이다 이들은 나의 신부들이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찬가를 불러주실지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지심을 받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성별의 관계없이 피부색의 관계없이 출신 지역과 국가와 문화와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귀한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함부로 무시당하고 함부로 핍박당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또 아내도 남편에게 그 누구도 서로에게 그 고귀한 사랑의 헌신을 마음대로 착취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들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의 한 분 때문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는 존귀한 존재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짓밟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들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결혼은 서로 다른 성별을 가진 서로 다른 인격체 간의 신성한 결합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 어떻게 서로를 깎아가며 서로를 양보해가며 그 완전한 사랑의 연합체를 이루는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랑이야말로 인간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의 신성함을 지켜야 합니다 오직 가정의 결혼 제도 안에서만 허용된 그 성이라는 선물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 성윤리를 명확하게 지키면서 따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르는 길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이 세상 문화에 대한 싸움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하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야 하고 주님과 연합됨으로써 이 세상을 온전히 해야 합니다 주님과 하나 된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럼으로써 그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입니까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 뜻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구원하시고 완성시켜 나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스러운 사역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들의 십년 가운데 우리 각자의 가정에 이 교회의 공동체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루스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부족한 자가 주님께서 주신 생각들 감히 전하였습니다 제 주의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의 십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창조의 원리, 구원의 원리들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가고 또 더 배워가고 우리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진정한 천국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들이 저희들의 가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아름답게 주님과 함께 동역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에 되어주시도록 주님께서 은혜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하는 참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글씨대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온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글씨대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의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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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